매 방송 때 착용하고 나오는 요 브릴리언트 펜던트 이 반짝반짝한 요런 빛 반사들이 다이아몬드 저리 갈아요. 사실 우리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백만원짜리 요정도 세팅 들어가면 수천만원 넘을텐데 알 어디 하나 빠질까봐 도망갈까봐 무서워서도 못하죠. 그래서 금고에만 그냥 모셔놓는 경우가 많다면 이 보세요. 빛깔 커팅 방식이 다르죠. 요거 하나로 목주름 커버되고요. 멀리 가서는 얼굴 빛깔까지 여러분 커버 진짜로 이 반짝반짝함 얘가 없으면 이제 허전한 거예요. 제가 지금 착용한 모습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항상 제가 모든 방송에 착용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하나 친구 같기도 하고 가장 친한 친구겠죠. 정말 이게 저와 하나의 몸이 된 요 목걸이인데 이 체인에다가 요 펜던트에다가 그리고 나서 위쪽에 보시면 요 펜던트 요 펜던트가 얘가 또 18K에요. 그렇죠. 반짝반짝 너무 멋있죠. 정말 너무너무 멋있고요. 위쪽에 이 목걸이 오늘 금목걸이 하나 더 드리는 거. 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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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가 오늘 팔찌까지 똑같은 체인이기 때문에 연결을 하시면 60cm가 넘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금에 금에 금을 더 받는 방송에다가 귀걸이까지 모두 다 세트로 들어가고 이거 한번 보세요. 금목걸이를 하나 더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는 홈쇼핑은 눈 씻고 찾아보고 아무리 뒤져보셔도요. 정말 찾기 힘들어요. 오늘 금목걸이에다가 금팔찌에다가 또 하나의 금목걸이를 연결하면 이 길이가요. 요 길이가 100cm가 넘습니다. 103cm.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착용하시잖아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약간 여리여리 여성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보이면서 긴 목걸이에 또 장점이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면서 이런 세팅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날씨가 추워지면 옷들 색도 좀 어두워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긴 목걸이 하나 하시면 여러분 정말로 화려하게 빛이 나실 거고 제가 지금 카키색 옷인데요. 여기다가 이거 하나만 이렇게 걸쳐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렇죠? 옷이 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왜 점점점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옷에 브로치를 하나 봐요. 근데 다른 브로치, 다른 주얼리 없어도요. 긴 이런 목걸이 하나 거기에다 브릴리언 펜던트 하나 이러면 외출 준비가 다 끝나가는 거고 거기 귀걸이까지. 지금 여러분은 금 구성을 보셨고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지수 씨 하고 있는 진주 세트 있죠? 가을 되니까 진주 세트도 참 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그냥 옷만 입었을 때랑 지금 진주 세트를 딱 얹었을 때의 느낌이 참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주얼리에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진주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고 단아한 느낌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착용한 역시나 지금 목걸이 하나 더 드리죠. 금을 더 드리고 거기에 저희가 지금 또 금 체인을 하나 더 드려서 레이어링해서 진주를 연결해 봤고요. 거기에 심지어 지금 보시면 이 귀걸이까지 세트예요. 근데 달랑달랑 거리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떨어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거나 뭔가 정중해 보이는 느낌보다도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도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여성스럽죠. 참 예쁘게. 네. 이렇게요. 이 길이가. 네.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 이 멋진 세트 세트가 너무 많아서 핑크 사파이어 세트는 신세틱 사파이어 세트 아직 착용도 못했습니다. 화이트 골드, 옐로우 골드 두 가지 있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여러분 골드의 컬러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반지까지 세트로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피렌체 컬렉션 목걸이 하나 그것도 금목걸이 하나 더 드리는 프로모션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